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4월 지역 제조업 업황 전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은 거리 두기 완화 영향으로 다소 개선될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지역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86.8, 전월 대비 6.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76.4로 전월 대비 3.4포인트 상승할 걸로 전망됐습니다.